으아 아침이다! 어머! 날이 존나 차서 일겼네? 어우 야맷에 기분 좋은 아침! 아 우리 카이도 차 일어났어요.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운동을 합니다. 그 운동은 뭐냐? 바로 발레. 나의 전공이 발레거든. 우리 집에는 발레를 할 수 있게 항상 바가 있어. 너희 집에는 바가 없잖아. 이렇게 발레를 해줍니다. 아 뭘 봐 카이야. 어? 아 카이야. 뭘 보냐고. 주인이 발레하는 거 처음 봐? 어? 발가락도 스트레칭. 이건 탄듀라고 하는 거예요. 우리 귀여운 카이냄. 아 눈곱이 차 꼈어. 떼줄게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나 유명한 사람이야.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나 유명한 사람이라고. 아 됐어 됐어. 아 이쁘졌다. 목도 스트레칭. 아! 아! 이쪽도. 아! 아 야맷데. 아 좀 뻐근하네요. 아 제가 일본어를 배우고 있어서 야매 좀. 이제 저는 오늘 모델 촬영이 있어서 광고 촬영을 하러 춰갈 거예요. 그러면 다녀올게요. 빠이.